내려와요? 혼자 내려올수있어? 네 내려가는 방식은 알아야되요 방을 걷는다 여기 쟤 이름 뭐야? 저요? 이동건이요 이동건? 네 장동건? 아니요 이동건 이뻐요 몇살이야? 아홉살이요 나도 아홉살인데 넌 몇살이야? 아홉살이요 이름 뭐야? 박지선 쟤는 이름 뭐야? 얘는 이름 뭐야? 희가저씨 저좀 잡아주세요 쟤는 이름 뭐야? 아니 여기서? 몇살이야? 어떻게 되요? 저요? 너는? 희가저씨 둘중에 누가 더 이쁘 너는 이름 뭐야? 이거는? 아홉살이요 누구야? 희가저씨 와이씨 Ashe 얘네 이름 뭐야 얘 얘는 이름 뭐야 Because 얘는 이름 뭐야 얘들아 얘들아 애 이름 뭐야 Richie 제술기 채술기 채술기 일단 나는 이름 뭐야 나 나 욕 아니에요 나 이름 뭐야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는데